안녕하세요. 김이선 전사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시니어 파스터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한국의 컨퍼런스 차 방문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면 목사님을 뵐 수 있습니다. 시니어 파스터 폴, he's in Korea for a conference, so maybe if you come next week, you may be able to see him. 우리 말씀 전에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나는 안 된다, 예배 많이 들여봤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말씀 시작도 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 사단에게 마음이 속았어요.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치유를 구하는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매주 하는 찬양이지만, 처음 찬양하듯이. 매주 하는 찬양이지만, 처음 찬양하듯이.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처음 찬양하듯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뒤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번 눈을 감아보세요. 혹은, 잠시만 잠시만 감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자신은 그때? 상디 진짜 내가 이 일주의 일을 잃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없이 힘들게 살았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없었을까. 내가 내가 미국 내 Jurassic Park Nievely temporadaendo.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안 되 деся 가지? 나는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сторой 앉아 있을까. 그리고, 무엇인지 그런 근처가 지금 Lobo 가는ำ다? 가져온 곳이 무엇이 됐든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주님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아,我的心願要在这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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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옵소서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우리 예배 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별의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가스 불은 끄고 왔나? 저 사람은 오늘 머리가 왜 저래? 한 시간 정도 예배드리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시간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추후의 역사가 여러분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힘이 되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제가 알아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40년, 60년 하나님 믿어오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시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몇 주만 좀 더 다녀보고 이제 그만두지 마지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았던 그 순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감격에 눈물 흘릴 때 기억나세요? 그리고 당두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흘릴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물 흘리셨구나 예수님의 눈물 흘리셨구나 우리 아마 장노님들 60년 전 얘기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지셨을까요? 왜 우리가 변했을까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다행히도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부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이라는 것은 제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까지 계속 노예인 거예요. 430년이나 노예가 아닌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So you can't imagine a life where you're not a slave. 자유도 없고 너무 비참해요. So you don't have any freedom and you're always enslaved.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은 10가지 기적과 홍해 사건과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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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저 애국사람들처럼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겠다. 우리를 노예 살게 하던 애국백성 다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신나서 짐 싸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몇 주 몇 달 걸릴 줄 알았는데 40년이 흘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건 아니죠.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시고 매당他们 겨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내주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것도 하루 이틀 있죠. 그리고 아마 1-2일까지 하지만 또는 1-2일까지 계속 떨어지니까 아, 다른 거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싫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싫어요. 옛날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 애국에서 노예 살면서 죽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왜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애국에서 가난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데 왜 40년을 허락하셨냐면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예요. 애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 방법이 더 익숙해졌어요. 그런 체질로는 가난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 이스라엘의 그릇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치유와 연단의 과정을 겪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 모습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해요. 하나님 믿고 너무 좋은데 개인적인 인생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So it's good that we believe in God but we just continually go back. 상디는 아주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아주 쉽게 돌아가고 혹시 하나님 믿은 거 후회하시는 분 안 계세요? 혹시 너는 지금 신 상디가 생각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믿은 게 참 후회되더라고요. And when I was young I really regretted believing in God. 아 왜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냐. So why did I believe in God from primary school? 신나게 놀다가 죽기 5분 전에 믿으면 딱 좋을 텐데. So it'd be good if I could just excitedly live my life and just believe in Him five minutes before I die. So it'd be good if I could just live the way I wanted and lie whenever I wanted to. I'd be good 주일날 자유롭게 노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And I was so envious of the people that could just play around on Sundays.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So maybe some of us may have those kind of thoughts. Or do you you may have this kind of thoughts? 아 내가 왜 전도왕 성교하는 교회 왔어? So why did I come to a church that does evangelism and missions? 왜이seme 와 라이더 천당과 선정의 교회는? 그냥 대충 거룩한 모습으로 봉사하느라 인정받는 교회 갈걸. So maybe I should have just went to a church that has a holy outline. 하 부로 일반의 시평 다 일반의 교회 치고 시양생화로 노가. 아 종교생활 하는 교회 갈걸. Maybe I should have just went to a church that lives the religious life. 아이요 오고一些 종교 시양생화로 내가 왜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왜이seme 내가 직분 취소하고 싶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의 신분은 취소가 안되죠.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거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모르고 자꾸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거에요. And we don't know the identity and authority given to us by God and we just focus on what we need to do. 영접할 때 매주 교회 오는거 알았으면 여러분 영접 하셨겠어요? And if you knew that you had to come to church every week if you accepted God would you have accepted God? 하나님의 축복 보다는 내가 해야 될 어떤 짐 이런거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거죠. And rather than the blessings given by God we focus on the negative things.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빌립보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And like written in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2 our walk of faith is just given by God. 구원받고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쉽잖아요. So if you just receive salvation and went to heaven straight away it might be more easy.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제가 한국에 다니던 모교회에 그 목사님 딸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 제 머리를 그냥 해줘요.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안 해요. And she's pretty old but she's not getting married.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해 그랬죠. So I asked her why don't you marry someon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 아 아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And what that lady said was 아 I just want to die quickly and go to heave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4 아 너무 34 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제가 그랬어요. And I told her what are you trying to say? I I said you how are you that are you going to and she said because I was suppressed so much as a daughter of a pastor I want to go to heaven quickly. And she said being this child of God it's a burden for me.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이 축복이 이렇게 큰데 이것도 모르고 그런 생각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해야 되는 거 나의 어떤 책임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의 이야기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쯤 와있습니까?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there may be people with scars that cannot be washed away. 아니면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죄책감이나 어떤 눌림 때문에 괴로운 분도 계세요. 아니면 죄책감이나 어떤 눌림 때문에 괴로운 분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에요. 나는 응답이 있다 없다 내가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런 생각 하는 거에요. 아 왜 내가 응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리로 가고 막 당황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난 이제 희망이 없어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뱉습니다. Undoubtedly bring this conclusion. 여러분이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하면요 말씀 들을 수 없어요. If you're filled with unbelief and all these negative thoughts you cannot listen to the word of God. 여러분 누군가를 막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And have you ever felt hatred against someone?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Or have you ever felt emotions of liking someone? 생각 안 해야지 하면 더해요. 생각 안 하려고 다른 거 했는데 또 그 생각 하고 있어. 그게 남을 미워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하다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if you're if you're with unbelief and these negative thoughts there is no place for the word of God to enter into. 그래서 빌리뽀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것은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병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의 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공의 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지금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싫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지금 나는 성경인도 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경험이 더 중요해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다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문제 내 환경 다 나 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요 희망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나도 안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빌리뽀스에서는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향하여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이제까지 나에 대해서 잘 아셨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차례예요.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이래 내가 어때 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생각으로 가득 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God is your father.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이 안되면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 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不是 上帝 的 奴 我们 是 上帝 的 儿 上帝 的 成友 세상 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는 종 귀한 자 예요.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 이고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런 귀한 존재예요. 다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보시는 나를 깨달을 때, 나의 것, 나의 현장, 내가 할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고, 다른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당연히 주죠. 그런데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태어난 아기에게 맛있는 걸 줘야지 아이스크림을 막 주면 되겠어요? 아빠, 좋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이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생된 아이들에게는 빙지링이 가능합니다. 아기는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지만, 그것보다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결론은 이미 나있어요. 언약 성취하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언약 성취하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영시,成就, 이것이 우리의 결론. 지금 이 모든 것은 실패, 성공, 이 모든 것은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성공했다. 이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성공한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기준은 나 자신이 행복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희에 와서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 되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예배 되어주십니까?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예배 되어주십니까? 그게 5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예배가 있습니까? 5분정도, 10분정도, 1분정도, 정말 예배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한 예배자로, 행복한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에 성취되는 흐름 속에 내가 있나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나에게 있나요? 어렴풋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어떤 교제냐면, 기도로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 렘넨트들은 어떻게 기도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방법이 따로 없어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소. 그러면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소. 하나님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잘못된 기도라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전도사님이랑 제가 만나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만나지도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전도사님이랑 자꾸 만나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소?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 예배 끝났습니다. 하나님 집에 갈게요. 하나님 이제 씻을게요. 하나님 이제 잘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예시 상디 예시会这样跟你说话. 그만해라, 난 네 엄마가 아니다. 어쨌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내 삶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연의 부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인데도 전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전도사인데도 전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아, 전도사야, 저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전도사야, 저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어디 가서 누구를 꼬셔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걸 하시면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참된 삶이 나오고 참된 헌신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 위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 위에서 돈 버는 것도 예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하지 마시고 365일 예배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쉽게, 아,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항상 아주 쉽게 주님 위해 주님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해요. 죽는 건 한 번이니까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과거의 모습이 죽어질 수 있을까요? 매일 죽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그게 내가 죽는 거죠. 나의 자아가 죽는 거죠. 매일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교회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와 방향 맞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행복한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간을 위해 위해 예외적인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행복한 예배자 됩시다. 신앙생활 성공하세요. 참 멋지십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나오는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행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행복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가올 주 예수 기도의 이름. 아멘.